조정식의 펌펀투데이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. 펌펀 장명소 함께하고 있고요. 홈포차 이름 3618님 우리 또 회사 색깔 살려주신 순간포차 세상에 이런 일이 아주 그냥 센스가 3618님 드립니다. 조금 긴 거 말고는 괜찮아요. 순간포차 약간 술 마시는 시간이 확 지나간다 그런 느낌 최원섭님 이것도 좋네요. 술의 영역 술의 영역인데 술의 영역 오 좋은데요. 최원섭씨 드립니다. 3253님 술주자 써서 주가 상승 좋아요. 주가 상승도. 3253님 드립니다. 아니 이름은 뭐 다들 좋은데 광고 동아리 같아요. 너무 진지하게 김은수씨. 3, 4차 좋잖아. 3, 4차 3명, 4명만 받는다. 홈포차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 받을 수 없다. 김은수씨 드립니다. 야 0018님이 판관포청천 오프닝 그 노래로 따따따따따따 판관포차천 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. 아 판관포청천 그 비주를 제가 까먹었네. 자 615님 레뜨 로또 포르차 이게 뭐죠? 8268님 술 GIP 너무 옛날 감성인데 6758님 간간수월레 장이수님 이현우씨 버전으로 마셔부 최 마셔부 최 가게 이름을 말할 때마다 실소 터지기 좋네요. 마셔부 최 좋습니다. 장이수씨 드립니다. 4529님 한쪽만 싱글이라는 뜻의 한싱포차 좋아요. 4529님 드립니다. 1954님 멜로디는 이름 좋아요. 건 줄에 만들에 출발 아 트렌디한 이름 나오네요. 트렌디한 이름. 우리 트렌디한 라디오예요. 9831님 손의 술자꾸고 트렌디한 이름 0520님 술꾼 도시포차 그리고 정우진씨 아 이게 좋네 옷 소맥 붉은 끝동 아 좋은데요? 옷 소맥 붉은 끝동 정우진씨 드립니다.